근데 이런 거 그려도 되나? 너무 좋은데? 아 궁금해 뭐지? 와.. 자 이제 서로 방송에다가 상대방이 그리신 거 다운받아서 올려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당근님과 디코를 실시간 대화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캐릭터를 그려줄 겁니다 저는 당근님이 그려드리는 거고 당근님이 제 캐릭터를 그리는 거예요 총 3개의 키워드를 상대방에 던져주기로 했고요 당근님이 잘 그리지 못하도록 약간 이상한 키워드를 던질 수도 있는 거고 30분이 지나고 키워드 한 번 더 그리고 1시간 지나고 마지막 키워드를 이렇게 던져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획을 잡았지만 그 키워드에 따라서 또 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림이 끝난 뒤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투표를 해서 승자를 가립니다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를 오셔서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당근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년 반차 원화가인데 지금은 씻고 있는 스트리머를 하고 있는 유기농 당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박수 안 치지 여기 박수를 아무도 안 치네 저희 추천해보니 되게 착합니다 응응을 해주고 계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1일 진행자를 맡게 된 영화티고요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는 역할만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소거를 하시고 청자분들과 함께 어떤 키워드를 제시를 할 건지 고민을 하시고 5분 뒤에 키워드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당근님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할 거고 당근님께서 제 캐릭터를 그릴 거잖아요 캐릭터를 던져줘야 되는데 어떤 걸 던져야 될지 나에 대해서 나의 뭐 이런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면 좋고 제로투 인슈? 재고 포즈가 뭐야? 재고 포즈가 뭐야? 찾으면 돼? 아 나 왜 그래 진짜 그러지마 이거를 내 캐릭터로 이렇게 하라고? 와 진짜 너무하네 이 사람들 와 근데 괜찮다 좋아 좋아 역시 우리 시청자들이야 직접 한번 해볼까? 이 포즈 안 되나 이거?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나? 오케이 저희는 이제 정했습니다 이거 엄청나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리기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지가 제가 지금 두 분의 방송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진짜 질이 다르다 그 시청자의 그 딱 그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? 당근님 먼저 당근님을 소개시킬 수 있는 키워드 한 가지를 지금 인슈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변기 뚜껑 모양 탈모가 걸렸습니다 네? 그게 뭐예요? 변기 뚜껑 원형 탈모 찾아볼게 찾아볼게 와 이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슈님을 그리게 되는데 여자예요 여단이요 진짜 이상한 키워드 막 던져주세요 그림에 들어가면 자켓가 무조건 망가진다 이런 거 아 그리고 인슈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엠저 탈모 듣고 계시죠? 두 분? 세상에 원형 탈모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질고 포즈 뭔지 아실 거예요 아 지금부터 시작하나요?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네 전 약간 캐주얼하게 그릴까 싶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탈모라고? 나라가새님이란 분이 그 포즈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동감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파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제가 그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 포즈로 직접 그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중에 생방중에 네 생방중에 인슈님이 어떤 캐릭터를 얘기를 했을 때 준비를 좀 해 오신 거 같아 벌써부터 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인슈님은 되게 이쁘게 그려주고 계세요 지금 아 뭐야 그러면 안 이쁘게 그리고 있어요? 아 몰라요 나는 몰라 아 좀 알려줘야지 키워드는 그냥 그리고 있을 뿐이야 아 그렇다고? 아 그럼요 근데 이런 거 그려도 되나? 아 너무 좋은데? 아 뭐지 궁금하 아 궁금해 뭐지? 어떻게 그리니까? 너무 좋아요 이거 나 너무 지금부터 너무 시긴땀 나고 있어 아 진짜로? 인슈님 지금 너무 착해 이 상처라면 당신 저어 진짜 100% 저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이런 거 그려도 되나? 아 너무 좋은데? 아 뭐지 궁금해 아 궁금해 뭐지? 진짜 완벽해 완벽하다고? 와 시긴땀 나 아 구도가 완성됐다고 벌써? 아 구도가 있나보네 또? 머리카락 표현 봐봐 너무 예상인 거 아니야? 아 뭐 어떻게 그리는 거야 대체 궁금해 죽겠네 나 지금 카톡 프로필 사진 지금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아 바꾸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슈님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둘 다 보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여러분 한번 네 아 이분을 어떻게 그리는구나 이분을 어떻게 그리는구나 이분을 어떻게 그리는구나 그래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제 11시가 됐기 때문에 11시 10분까지 또 다음 키워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에 한 부분만 크롭에서 끼워놓는 거 같아요 아 크롭에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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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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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부분 크롭 해야 되지? 그거는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들 봐 나 이거만 알려줘 리얼 체이어 캐주얼이에요 리얼이에요 아 리얼? 인슈님 푸사 이걸로 하시면 점점점 그러니까 내가 지면은 그걸로 해야 되잖아 푸사로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이걸로 생방송으로 코스프레 하신다면 이 포즈로 오프닝을 찍으셔야죠 이제 어떻게 아 뭐야 이게 미치겠다 와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? 와 이거 딱 봐도 보이는데 하트가 있는 거 보니까 저를 어떻게 그리는지 대충 상상이 됩니다 이거 오늘 이기기 쉽지 않을 거 같아 같네요 보니까 여러분 시간 됐어요? 네 준비됐습니다 제 시청자분들은 수염을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 수염이 되게 귀여운 수염이네요 그럼 인슈님은 또 키워드 정해주셨나요? 저희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부끄러운 표정 수줍게 하는 표정 아 이거지 좋아요 좋아요 참 그게 좋은 선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네 왜? 왜 사람도 웃지? 막 웃는데? 그그그그그그 여러분 제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셀러문 같은데? 쓰읍 와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물광피부 물광피부 와우 내가 봤을 때 인슈님 방송에 스파이가 있어 아 그런가? 어 방금 100%야 이거 저는 엄청 친한 눈썹을 뽑았는데요 홍구네 홍구 맞죠? 키드잭 키드갱 지 신부는 이거를 일주일 동안 푸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카톡푸사에요 카톡푸사 카톡푸사 카톡푸사로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하면은 본인 SNS에도 다 올리는 걸로 하시죠 아 SNS까지? 어 SNS까지 SNS까지 미리 서로 서역은 합시다 화내지 않기 찢어지지 않기 또 연락 끊지 않기 맞아 차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? 30분이 된 거 같아요 네 여러분 그만 네 그만 마무리해주시고 어 떨리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올려주시고 와 자 이제 서로 방송에다가 상대방이 그리신 거 다운받아서 올려주시면 될 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랑 뱃살 표... 와 인상표 네 충격적입니다 하하하 좀 리얼하면서도 약간 그런 변태적인 느낌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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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하티님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? 이거 이런 거 하는 아 난 진짜 이걸 안하게 됐어요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잘 쓸 수 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를 두 분이서 같이 가도록 보셔도 되거든요 네 결과를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선생님 노 투표를 하시면 하하하하 그래도 나름 생각보다는 적당하게 잘 나왔던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을 하시죠 하하하하 지금 하라고? 네 하하하하 지금 카톡 여시고요 하셨나요? 네 바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어떡하냐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? 뭐랄까 되게 약간 혐오스럽긴 하다 이거 너무 막 이런 거 죄송해요 물광 때문에 더 그러나? 이게? 아 이거 물광 누구였어요? 본님이지? 물광 하하하하 발목 두께 이런 거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은 두 분 서로 인사 마무리 멘트 하시고 네 근데 각자 방송으로 인슈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름다운 그림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감사해요 좋은 팁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씁쓸하기도 하지만 나름 결과물이 좋고 무엇보다 편집하면 되게 재밌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프로필 사진은 일주일 동안 이걸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당근 님도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용하티님 MC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조금 더 만져볼까요? 하하하하 나 근데 소문 나는 거 아니야 야 저기 캐릭터 원화가 중에 당근이라고 좀 이상하네 있는데 하하하하 어 걔가 막 어? 제 선배를 이렇게 그려놨다 맞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세일러문이 장미를 빼고 어떻게 세일러문을 그릴 수 있죠?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깜빡했는데 하하하하 아니 나 진짜 열심히 그렸는데 시간도 너무 모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근데 2시간 진짜 집중해서 그렸어요 지금 살짝 어지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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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